이 드라마는 간만에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동화입니다. 그리고 정통성이 있는 드라마가 들어가 있는 드라마이고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게, 무거울 수 있는 드라마예요. 그래서 그런 것을 다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 그렇게 무겁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. 현장에서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 분들도 그렇고 즐겁게 그래야 더 신명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쪽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. 그것들이 분명히 모여지는 하나에 의축된 에너지로 첫 방송 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선배들의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. 끝으로 손을 주시고 맞나요? 어우 아